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성명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를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복음 체질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또 더 나아가서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그리족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뉴스만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 때문에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킨 교회들이 함께 사회적 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택시를 타도 대화를 해도 교회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교회 가는 거 좋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면 잘릴 준비해라 혹은 승진 꿈도 꾸지 말라 여러 가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더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불을 저질렀는데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불을 저질렀다 방화범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흉년도 크리스천 때문이다 모든 안 좋은 재앙들이 모든 크리스천 때문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한국교회가 반토막 날 것이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8개월이 아닌 300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핍박이 심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인이 줄어야 되는데 교회인이 줄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 강단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아는 체질이 아니라 절대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간 초대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복음 체질 되고 싶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4등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등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자가 되어야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한 번에 3천명 한 번에 5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복음 치유자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성경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판하는 금식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은 없는 완전 종교생활적인 금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종교적인 틀, 일법적인 틀에 갇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예화를 드시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신랑,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 지식이 전까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복음 치유자로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야만 우울해 우울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축복들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만날 대면 예배를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재창조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요예배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교인은요 감각 없이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의 종교생활이에요 하나의 습관이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아 그냥 오늘도 그리스도 말씀하시네 오늘도 뭐 적당히 지당한 말씀 하시네 찬송? 찬송 없습니다 찬양 거의 안 부릅니다 기도도 중은 무언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죠 제자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매일매일 감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멘어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영으로 찬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재창조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지금 이 시기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재정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참 바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렬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 재앙이 빈번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혼자 있는 이 시간 혼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콕하지 않습니까?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고난의 때 여러 가지 힘든 시기 이 감옥에서 주옥 같은 옥중서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본연의 철호 역장 존 본연이 어디서 이 작품을 썼습니까?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요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집안이 안 좋아져서 반지하로 내려갔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집 평수 좁아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 하물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살에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엄청 촌구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목수의 삶을 사셨죠 한마디로 예수님도 가난한 자영업자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아픔, 어려움 그냥 적당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 100%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알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는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무시하는 나살에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살에 새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나살에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배경은요 흙수저의 삶입니다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죠? 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 부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감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는요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은 자들 고난받는 자를 너무나 공감하시지만 공감해서 끝난 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능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어떻게 하셨죠? 어린애 다루도 다루셨어요 스펙이 없으신데 대학도 안 나오셨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영적인 권위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영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제자됨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권위 집사, 장로, 권사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죠 그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성룡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유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석의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베데레에 도착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포인트 이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땅에서 하늘에 닿는 그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냥 절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요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시험과 같이 태풍과 같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진한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큰 노을이 일어나서 태풍이죠 갈릴리바다의 태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태풍과 싸웠어요 나는 어부 출신이니까?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태풍이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제자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깨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배 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4댕전 1장 14절의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셔서 절대 보금체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보금체질이라는 이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금치유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존재감을 확실히 붙잡고 보금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며 생명 살리는 치유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 인성입니다 사모직의 영적 자세를 굳게 붙잡고 절대응답을 누리며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24 제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237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